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희식입니다. 저는 현재 크리에이티브 워크 대표로 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혼행족을 위한 세계여행학교 책임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뉴노벌 시대의 해외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뀔 해외여행 트렌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의 일상적 삶들을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소소한 여러 가지를 바꿔놨는데 사실 여행도 예외는 아니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옵션이 바로 이 해외여행에 관련된 여행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고 여행 마니아들께서는 아마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다니셔서 상당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 해외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코로나 이후 바뀔 해외여행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이제 말 그대로 기존의 노멀이 새롭게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여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이 여행 트렌드는 기존의 우리 여행의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행은 본능이라서 사실 그 어떠한 재앙으로도 여행은 막을 수 없죠.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나왔던 그런 해외여행에 대한 갑갑함을 풀기 위해서 많이들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시고 어떻게 여행을 준비를 하셔야 될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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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